두이 인 타농 내셔널 파크 여기 있는데 초록이 눈이 시원하겠습니다 여기 상당히 10도 남짓이 나갈 것 같아요 15도 구름이 지나가면서 이끼를 나무에다 이렇게 다 붙였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호접란이 거기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호접란이 붙었어요 실시간이잖아 아침에 유튜브 이산이름이 모이다고? 이산이름이 모이다고? 도이 인타운? 인타논 도이 인타논 이리? 네 하루종일 하루종일 위